여기 쓰여있잖아, 바로 뭐가 이거 도다리, 민어, 참돈 먹어볼까? 연어 2개, 우리 어딨죠? 도다리, 민어, 참돈? 이거하고 초밥 먹어야지 참치, 연어 저기 종류 다양한 것도 있다 응? 저걸로 먹자 저거? 저 여러 가지 화려한 거? 운이 있는 거? 응 두 개 다 봐봐 민어야? 어 민어, 참돈? 어, 도미 도미야? 응 해봐 맞아 지느러비만 있어 그것도 먹을래? 근데 얼만지 안 나오네 초밥 하나 더 해? 응 초밥은 다 똑같다 거의 다 19,000원이야 어느 거 골라? 이걸로 먹자, 이거 네가? 응 툭 모듬카바 이렇게 세 개 이렇게 세 개 다 신선해 보인다, 일단 응 회가 79,000원이요 79,000원이요 79,000원이요? 네 이거 하고 수산대전하고 해도 되죠? 네 우와 대박이요 장국도 나오고요 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네 조차는요 고객님? 네 조차 있어요 공연대사장 네 대박 여기가 잘 되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병호도 있고 횟감 2만원 우와 안녕 주세요 하나 드릴까요? 이게 국산이에요? 네 대척도예요 대척도요 하나 주세요 어떤 걸로 드세요? 맛있는 걸로 많이 삭힌 거 많이 삭힌 거 많이 삭힌 거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쌍이에요 다 스마트한 여자야 어디야? 이쪽이야 이쪽이야 여기다 어 닭다리스 이렇게 팔아 이거야? 어 어느 거야? 통닭보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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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찌 여기가 메뉴가 없는데 세트가 있어 여기서 볼까? 통닭 한 마리 통찌 통찌는 그냥 통찌 아니 닮기 닮기 이거 통찌 프라이드 이거 하나 짱 짱 이게 오늘 첫 끼야 응 그러네 맛있다 이래서 못 빠지는 거 기다리다 못 빠지는 거 근데 통닭이 8,000원이면 싼 거야 엄청 싼 거지 여기가 확실히 사회보다 좀 싸다 자주 먹는 그 짭짤한 통닭도 7,000원 아니야? 맞아 병아리만 이야쿠 우리 거다 감사합니다 인천대교? 여기 인천대교야? 이게 인천대교인가 보네 이렇게 하면 나를 찍는 게 아니잖아 내가 내 얼굴이 보이더라도 찍히는 거지 왜? 헷갈릴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보이는 게 꼭 다른 데 온 거 같아 좀 이국적인데 이거 내가 써야겠다 이거 너 이거 이거 아니 너래 이거 내 거야 이제 새우 새우 참새우 푸짐하구만 우와 응 불회 그치 불회 맞아 맞아 민어 껍데기 껍질 이게 민어 이야 맛있게 생겼다 마블링이 있어 몇 살이 무슨 내 사랑 무슨 내 사랑 내 사랑 내 사랑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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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했어 오빠가 고생했지 먹자 불회부터 먹어볼까 그럼 불회 응 간장에 먹어야 되는 거지 응 그래도 준다 불회를 음 쫄깃쫄깃해 야 뭐 아 오빠는 불회 처음 먹나 음 되게 쫀득쫀득한 재물 같다 음 음 음 음 음 큰 거라 음 대박 완전 먹으면 다르지 응 완전 맛있는데 식감도 달라 그니까 지금 몇 시간 됐잖아 한 반나절은 되지 않았을까 맛있다 음 맛있다 음 어 뭐야 이게 벌새 아니야? 벌새 아니야 어저께 본 쟤 맞아? 얘보다 컸어 그건 진짜 새 마네 새 아 그래? 이걸로 이렇게 적셔 먹어 응 얘로 음 음 풀렸어 에헤 고소한 맛도 완전 장난 아니야 이거 관자다 응 너 좋아하는 관자다 그러네 훌륭했어 맛있다 아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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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네 응 쫄쫄 굶다 먹어서 더 맛있어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그 시장도 처음 가봤고 음 음 음 음 음 음 그 주방장 옷 입고 하얗게 옷 입고 거기뿐만 아니라 쫙 입는데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그냥 초밥집 웬만한 데도 거기 안 될 것 같아 음 막 미어처지게 여기 다 유능적이 들어왔잖아 응 그래서 막 그 지금도 보면 되게 비좋은데 앉아가지고 거기 낑겨서 먹는 거 아니야 저렇게 해서라도 여기 와야 되나 했는데 딱 앉아서 먹고 이렇게 딱 보니까 그래 이 맛이 오는구나 그렇지 지금 여기 막 사람 엄청 많고 차도 엄청 많아도 응 딱 앉아서 먹고 시작하니까 응 너무 좋아 응 바람도 살살 그리고 이 맛에 오는 거구만 그렇지 감태 김맛이 강한데 근데 이게 먹어보니까 괜히 민어 민어하는 거 같지는 않아 응 크고 좋은 걸 먹어야 돼 그래 그래야 민어가 이래서 비싸구나 그러니까 아니 비싼 걸 두제치고 왜 민어 민어 하는지래 그니까 맛 근데 이쁜 거 너무 이뻐가지고 먹기도 아까워 응 오빠 성게알 먹어봤어? 응 먹어봤어 근데 이건 왜 안 먹어 나 지금 무지한 거야? 나 지금 무지한 거야? 오빠 간장게장도 안 먹어봤다네 한 번도 먹어봤지 귀찮아서 안 먹는다고 진하다 네? 응 이건 되게 신선해 보여 응 그리고 성게알을 아끼지 않았어 듬뿍 넣었어 굉장히 진해 느끼하지 않고 응 장어도 맛있어 먹어봐봐 먹어봐 오늘 하루 고생한 게 좀 잊혀지고 있어 그러니까 응 응 그냥 회는 보면 응 별로 이렇게 먹고 싶은 생각이 안 드는데 이건 보니까 만드는 과정을 보니까 유튜브로 먹고 싶더라니까 나도 장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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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봐 깜짝 놀랄 거야 전문점도 아닌데 괜찮네 탱글탱글하지 응 말랑말랑한 것 같으면 탱글탱글해 응 응 왜 무슨 먹는 거 나 따라해? 좀 따라 좀 했수다 응 얼마 안 남았지만 그래도 괜찮아 통닭이 남았어 그래요 근데 비싼 게 아니야 두께부터 해서 이렇게 무슨 통으로 이렇게 통으로 여기 이렇게 회 옆에다가 데코로 조금 주잖아 이렇게 주는 거 진짜 너무 좋았어요 뭔가 막 간장 담아서 이걸 주고 하는데 가슴이 뻥 뜨기는 것 같아 응 초장파가 왜 초장을 한 번도 안 드셨어요? 오늘은 희한하네 오늘의 감성은 간장이야 음 초장 맛있는데 맛있네 초장이 근데 역시 회는 간장이야 민어는 간장이네 그래 맞아 민어는 간장이야 음 다른 것도 웬만한 간장이야 아니 왜 이거는 간장이 땡이지? 모르게 많이 모르게 많이 아니 짜 아니 안 짜 짜다 짜지 이거 먹으면서도 라면이 자꾸 라면이 생각나지 왜 난 치킨이 생각나는데 헉 치킨 먹어야지 어우 찰져 음 좀 더 더 더 더 더 같다 응 아까는 파도 소리가 안 났는데 확실히 물이 많이 들어왔어 지금 물이 들어올 타이밍인가 봐 응 그러니까 파도 소리가 나는 거야 이거 뭐야? 쟁여둔 거야? 간장 도미장 만드는 거야? 근데 이거 먹으려고 다른 거 갖다가 이거 까먹고 이거 먹어야지 하고 이거 집었어 개소리가 난다고? 개구리 간장 더 가져와? 거기 다 먹었잖아 응 다 먹었으니까 그냥 하하 초장파가 이거 봐 초장이 굳었어 하도 안 찍어 먹어서 치킨 찍어 먹었냐고 초장을? 응 나도 이런 데 처음 와봐 내가 이런 걸 상상도 못했다니까 나도 처음 와보니 여기가 실미도 유연지잖아 응 이름이 뭐라 그러지? 실미 너가 할까? 날 쏘고 가라 날 쏘고 가라 날 쏘고 가라 응? 그 안성기 씨가 하는 거지? 응 안성기 씨 목소리가 굳지가 않지 않나? 굳나? 날 쏘고 가라 아닌가? 아니 그 비하하는 거 아니야 그냥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 비하는 게 아니라 자기 너무 똑같아 그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 소지가 있는데? 네? 자 먹자 좀 식었지 진짜 초장 찍어 먹을 거야? 응 찹쌔 간이 많은데? 네? 식었는데도 맛있는 건 왜 그런가? 배고파져 배고파져 이건 기분은 하는 거 같은데 맛있는데? 이게 뜨거웠으면 진짜 기가 막히게 맛있었을 거 같아 시골도 맛있네 응 배가 고파서 괜찮은데? 맥주 갖다 줄까? 맛있다 이거 소맥으로 먹어야겠다 맥주 먹어야겠다 아유 좋다 파를 같이 먹으면 맛있네 역시 파에는 닭이야 아니 닭에는 파야 그래서 닭이 파삭파삭 거리는 거잖아 그렇다니까 그래 맞아 아이고 이게 뜨거웠으면 얼마나 맛있을까 응 진짜 뜨거웠으면 기가 막혔을 거 같아 여기 초보 운전들이 오면 못 나가고 울 거 같아 와 나도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어 나도 있었어 나가야겠는데 여기서 빠져나가야 되는데 가다 보니까 막혔어 내가 쩔쩔매고 있으니까 어떤 아저씨가 호취를 해주는 거야 내가 계속 하다가는 못할 거 같지 나도 힘들고 가르쳐주신 분도 짜증이 날 거 같은 거야 그래서 죄송한데 후진 잘하세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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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더니 후진으로 쫙 가는데 내리신 다음에 이제 감사하다고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그랬다니까 야 이야 하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술을 먹으니까 너무 좋다 닭똥집을 파에다가 먹어야 그래야 맛있지 응 아 이거 좀 사람 사는 거 같아 배가 차니까 으흐흐흐흐흐흐흐흐 뭐래? 아 뭐라고 하는지 하나도 안 들리는데? 어떡하지? 해가 지고 있으니까 이제 물가에서 나오라고 위험하니까 응 물이 여기까지 들여 탄댔지 으흐흐 왜 왜? 왜? 왜 이런 일이 있어? 왜? 왜? 물을 안 줘? 그러네 무가 없네 치킨 사먹는 데서 물을 아 아까 셀프 계산이었지 아 무도 사야 되는 거였나? 우리가 물을 사야 되는 거였나 보다 사이드 메뉴로 어떻게 무 없이 이렇게 먹고 있었어? 무순이랑 락교랑 이게 있어서 뭐 생각을 안 했어 갑자기 먹다가 뭔가 이상해서 그러네 그랬는데 이걸 먹으니까 얼큰한 라면에다가 김치를 딱 얹어가지고 김치 있나? 많이 없지 김치 같구나 초장을 살짝 곁들여 볼까? 근데 이렇게 먹은 적이 있어? 응 치킨 먹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 그냥 우연이 우연 착지에 초장이 있어 그럼 찍어 먹어 우와 이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우와 멋있다 그림 그림 진짜 이쁘다 타이밍이 기가 막혔어 응 서해봐도 이렇게 원래 물소리가 안 나지 않나? 들어올 때 그래서 그러나 봐 나도 잘 모르는데 밀물이라 밀물이라? 응 아 좋네 고생한 보람이 있네 자기야 나 잡아봐 나 잡힘을 죽는데 발 조심해 발 조심해 여기 봐 여기 봐 여기 봐 여기 봐 여기 와서 화면을 봐봐 멋있네 응 화면에도 멋있네 응 근데 눈으로 보는 게 더 멋있다 여기 한번 대충 찍으면 여기 한번 대충 찍으면 여러분 여기는 실미도 유원지에요 뭐 괜찮아요 하하하 하하하 한국에서 하하하